XSFM입니다. P-O-D-E-R-A 좋은 원단으로 매일매일 입고 싶은 언제나 마스에르 마지막 사연. 이분도 두 번째 만나뵙니다. 세 번째인가요? 전형적인 부모님이 싫어하는 자식이에요. 전형적인 부모님이 싫어하는 자식이 있었어요? 집에서 자꾸 본의 아니게 집을 더럽히는 자식. 집안의 이름에 먹칠하는 게 아니라. 싱크대를 더럽힌다거나 부엌을 더럽히는. 전윤창 예비역병장이에요.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세요. 두부에 라면을 넣어먹고 집에서 냉동삼겹살 구워먹다가 집도 태워먹을 뻔했던 전윤창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를 맞아 다시 요리 카테고리로 돌아왔습니다. 저랑 김상조 엔지니어가 좋아하는 카테고리죠. 그렇습니다. 나름 관심이 있기 때문에요. 때는 13일의 금요일이었던 지난주 평일의 마지막 날. 학원이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따끈한 국물이 땡겼습니다. 엄청 추웠거든요. 집에 있는 국물이라고는 그전전날 친구들이랑 술 먹고 밤에 대형마트 해산물 코너에서 마감 할인으로 팔았던 대구탕 조금 남은 게 전부였습니다. 물론 어머니가 끓여주셨습니다. 어머니는 진짜 전윤창 예비역병장을 싫어할 만해요. 제대하고 20대 중반에 친구들이 왔는데 엄마더러 대구탕을 끓여달라고 한다? 아니 제가 지금 이 문제는 좀 이상하긴 한데 제가 이해한 바로는 친구들이랑 술 먹고 본인이 대형마트 해산물 코너에서 마감 할인으로 대구탕을 사온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밤에 들어와서 엄마 이거 좀 끓여줘 내일 해장하게 뭐 이런 거 아닌가? 그죠? 네. 그거예요. 내가 엄마예요. 친구들이랑 우르르. 아 아니구나. 친구들이랑 우르르 온 건 아니구나. 그런 거 같아요. 우르르 온 건 아니구나. 본인 술 드시고 혼자 대형마트로 가시는 거 같아요. 그러면 어머님의 심정을 이렇게 이해해야 되겠네요. 대구탕을 사왔어요. 그 다음에 냉동실에 넣어놨어요. 아침에 내가 끓여야지 라고 했는데 어머님은 요리를 시켜놓으면 전윤창 씨가 뭘 하는지 알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둘 수 없었던 거죠. 네. 그러셨던 것 같네요. 근데 제가 이런 해물탕을 좋아하거든요. 이거 다 먹어버리면 아깝잖아요. 그래서 먹기 전에 양을 좀 늘려서 먹기로 했습니다. 아 네. 또 머리 쓰고 몸 쓰다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 사연 되게 비슷하네요. 다. 기본적으로 회사님. 뭔가 다 먹어버리면 아깝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야. 계속 그러면 양을 조금 늘려도 계속. 대구를 더 사온다거나. 양을 늘려도 다 먹어버리면 아깝고 아닙니까? 뭐 혹은 야채를 좀 더 넣는다거나. 네. 뭔가 술을 쓸 수는 있습니다. 남은 거에다가 지금. 국물을 그냥 먹고 싶은 거예요 또. 오케이 오케이. 국물 아까운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뭘 집어넣느냐. 일반 상식으로는 이분이 맞아요. 보시죠. 건더기를 늘리기 위해. 뭘 넣어야 맛있는 거 넣었다고 흐뭇해질까 생각하면서. 냉장고에 넣을 게 뭐가 있나 봤는데. 콩나물하고 마늘밖에 없더라고요. 그때 매운탕을 먹으면 사리로 수제비를 넣었던 게 생각났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은 생각입니다. 수제비도 넣고 다 먹으면 라면도 넣어야지 하면서 수제비 반죽을 시작했습니다. 살다 처음 해보는 건 아니. 봅시다. 다년간에 어머니 주방 보조로 수제비 반죽을 옆에서 지켜봤을 때. 안 해봤다. 분명히 간단하고 쉬운 일로 보였습니다. 밀가루 반죽만큼 옆에서 봤을 때 쉬어보이고. 쉬어보이는 게. 없습니다. 저한테는 1번이 밀가루 반죽. 2번이 계란 거품이었거든요. 어머니가 그렇게 쉬어보이게 하도록 그 고생을 하신 거야. 그렇습니다. 약간 이런 건데요. 이런 사람들이 꼭 군대에 있을 때 자기 총기 분해하는 거 되게 멋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스뎅 보울에 밀가루를 넣고 물을 넣었습니다. 손으로 1, 2분 정도 애기들이 점토 가지고 놀듯 천진난만하게 주물럭하니. 틀렸습니다. 이미 게임이 끝났습니다. 물이 부족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물을 졸졸졸 더 넣고 주물럭하니. 이번엔 금방 반죽이 질어져서 다시 밀가루를 털털 털어넣었죠. 전형적이죠. 점점 커집니다. 이 정도까지 망쳐본 적 있으세요? 지금 제가 보기에 글 안에 등장하는 전윤창 씨는 아직 잘못됐다는 걸 모르세요. 그렇죠. 이게 이래도 가능할 거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완전 처음 할 때는 사실 있을 법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밀가루를 버리는 게 완전 처음이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은 예상하시는 대로 반복입니다. 뭘 반복해요? 물 넣고 진짜 커지네요. 점점 커진다니까요. 눈사태네요. 물 넣고 또 점토 가지고 놀듯 피직피직 이렇게 하다가 네 씻고 칼국수 먹을 정도는 아마 나왔을 겁니다. 많이 두 번 정도 반복했나? 어느새 볼은 가득 차고 안타까운 건 볼 가득 차음으로 끝나면 되는데 반죽이 또다시 지뤄졌을 때였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죠. 이때는 마치 석유를 갈구하는 시지프의 신화 같은 거예요. 미국의 군국주의 같은 거예요. 더 큰 보울이 필요해. 이러면서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다음의 문장에 있네요. 그러네요. 흐흐흐 재밌죠. 이제 자기가 뭘 하기로 했는지 잊어버려도 좋아요. 그렇죠. 어떤 밀가루 반죽하는 일은 그렇게 재밌죠. 네. 하며 밀가루를 다시 털어넣는데 밀가루가 안 나왔습니다. 다시 털어봐도 안 나오고 밀가루 봉지 안을 들여봐도 다 봐도 없었습니다. 순간 어린아이의 동심은 사라지고 성인의 이성이 돌아와 사태의 문제를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남은 대구탕의 국물이 밀가루 반죽에 비해 너무 적고 더 큰 문제는 밀가루 반죽이 너무 질다. 아, 잠깐만. 국물이 너무 적고 상대적으로 생각하시네요. 대구탕 국물이 적은 게 아니라 밀가루 반죽이 쩌나 큰 거 아닙니까? 그냥? 제가 살 때 밀가루 반죽 이렇게 해서 거기다 국물 넣고 가둬도 될 것 같은데 아, 밀가루 반죽으로 덮어서 오래 두면 그렇죠. 밑에는 저기 이스트를 약간 쓴 다음에 그러면은 바닥은 대구탕 맛에 빵이 빠네, 빠네 빠네가 그건 나타나는 거죠. 요즘에 뭐 이렇게 폭탄 피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다 불 붙여서 오랫동안 하면은 새로운 스튜, 빵 속에 있는 스튜 같은 새로운 음식이 개발될 정도의 내가 제가 볼 땐 밀가루의 양이다. 이런 거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그 요리 초보가 흔히 저지를 수 있는 실수 중에 공통된 논리적인 믿음이 있어요. 요리 재료 같은 것을 주어진 그릇에 꽉 채워도 된다. 그렇죠. 그래서 초보를 위해서는요. 정확한 점선이 무조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이상 넣으면 바보 이렇게 써놔야 돼. 어떻게 해결했는지 보시죠. 대부분의 재료들은 열을 가면 보피가 꺼진다라는 어떤 물리학과도 관련되어 있는 정보를 기본적으로 습득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국물을 늘리기 위해 물과 라면 스프 두 개를 넣었습니다. 끝까지 커집니다. 어찌어찌 국물은 늘어서 해결한 듯이 보였습니다. 이분 진짜 전윤창씨 되게 고정 코너 같아요. 전윤창의 요리 예전에 웹툰 중에 야매 요리 그런 것처럼 맨날 이분 주변에 있으면 요리 재료들이 이렇게 망에 들어가요. 김전일 같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안 그럴 것 같은데 어떤 포인트에서 생각지도 못한 포인트에서 확 변환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라면서 두 개를 넣었어요. 그리고 밀가루 없이 밀가루 반죽을 정상화하기 위해 더 주물럭거려봤습니다. 찬 베란다에 잠시 두어둬 봤습니다. 하지만 그 반죽을 살리는 건 제 능력밖에 일이었습니다. 찬 베란다는 왜 두었을까? 상식적으로는 따뜻하게 해야 뭐 흐물흐물해주나 아니야? 부피를 줄이려고 찬 곳에 둔 거죠. 그것도 생각을 해본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결국 고심 끝에 해경을 해체하듯 오랜 고민을 거치고 그냥 그 상태로 넣기로 했습니다. 밀가루 반죽을 그 상태 그대로 넣으려고 하니 이번엔 반죽이 손에서 안 떨어졌습니다. 이거 비주얼 생각하면 진짜 짱마보 짱마보 숟가락으로 긁고 열심히 털어둬면서 겨우겨우 반죽을 끓는 대구탕에 다 넣었습니다. 그리고 한 20분쯤이면 다 있겠지? 하고 20분 후에 뚜껑을 열어 수제비 덩어리들을 확인해봤는데 얇게 한 반죽이 아니고 억지로 손에서 떨어뜨린 덩어리들이라 그런지 겉에만 있고 속은 안 읽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비주얼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알 수 없는 부분이 있죠. 얼마나 큰 걸 던졌는가. 선택은 지금 알단태 아닙니까? 그렇죠. 속에 심히 살아있는. 아까 이탈리안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단지 얇지가 않을 뿐 알단태 상태의 수제비. 그러니까 프로토타입. 그래서 10분도 끓였죠. 무슨 수제비를 30분이나 고와요? 물론 10분 후에도 안 익었습니다. 쫄아가는 국물에 겁을 먹고 물을 한 대 좀 넣고 10분 더 끓였습니다. 이게 진짜 못 사는 집에서는 할 수 없는 요리예요. 일단 기본적인 생각 속에 물하고 스프나 밀가루는 계속 써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자원이 무제한이라. 무제한한 전제가 어렸을 때부터 박혀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방만한 경영을 하는구나. 그렇죠. 전윤창 씨 왜 예전에 뭐 라면 삼겹살 구워 먹을 때도 몰래 구워 먹고 부엌에서 뭐 하면 어머니한테 혼났다 해서 제가 어머니를 어머니의 교육도 문제다. 왜 못하게 했느냐. 이런 거 했는데 지금 보니까 기본적으로 뭐랄까 자원은 무한하다. 무한하다라는 전체로 하는 오류가 상당히 심한 상태네요. 이런 사람들이 집에 있는 가끔 쓰는 샐러드 할 때 쓰는 비싼 올리브유로 치킨 튀기고 그렇습니다. 만두 막 풍덩떠뜨려가지고 튀기고 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검정검신 방기문 씨도 최근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유희우 때 어떻게 공부했다라는 거 어떤 세대에게 예전에 고생을 저는 그게 얼마나 웃겼냐면 유희에 불과할 뿐이죠. 상이 없어서 엎드려서 공부했다라잖아요. 그리고 저는 그걸 당연하다는 듯이 아무 생각 없이 보고 있다가 그 결론이 뭐냐 그게 왜 우리 초코 같은 경우에 보면 스트레칭을 윗다리는 들고 앞다리만 쭉 뻗어서 이렇게 하잖아요. 고양이도 그렇게 하고 스트레칭을 자주 하자는 건가 저는 공부 열심히 해야 하는데 이따위 결론을 낼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거든요. 자 아무튼 이분은 검정고무신에서 힌트를 얻었습니다. 우리 선대의 고생을 하나의 유희로 생각하고 5분이 지나고 수제비의 상태와 상관없이 가스레인지를 끄고 뚜껑을 열었습니다. 먹어보니까 밀가루 맛이 엄청나서 못 먹을 정도는 아니었는데 속이 좀 안 익고 물을 부어서 그런지 싱거워졌더군요. 얼마 남지 않은 대구살에 찍어 먹으려고 준비한 와사비 간장소스에 찍어 먹으니 크럭크럭 먹을만했고 사고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수제비를 먼저 다 건져 먹었습니다. 수제비 반죽하려고 쓴 보울이 얼마나 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채웠잖아요. 그리고 그걸 다 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배가 불렀습니다. 그래서 계획했던 라면 사리 추가는 거르고 저녁도 안 먹었습니다. 다음 날이 돼도 배가 불렀습니다. 주말 내내 3개월째 배가 부른 상태로 이건 겨울잠을 자기 전에 행동이에요. 코르크루 어디 안 막으셨나요? 주말 내내 방구도 계속 나오고 속도 더부룩한 게 왠지 밀가루가 덜 익어서 그런 것 같았습니다. 따뜻한 밥 한 끼 먹으려고 2시간 동안 뻘짓하고 맛있게 먹지도 못한 게 억울하지만 이번 일을 교훈삼아 발전하면 되겠죠.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저번 때는 사실 제가 좀 전윤창 씨 편이었거든요. 지금 되게 꼴배기 싫어요. 어질러 놓은 걸 상상하니까 되게 엄마의 마음이 되는 것 같아요. 이 자식이 내 자식일까 봐. 듬짝 스매싱을 하고 싶고 그런 거 있잖아요. 요즘 노로바이러스가 유행한다는데 XSFM 모든 분들과 이 사연이 방송된다면 청취자분들 덜 익은 밀가루도 조심하세요. 네. 전윤창 씨 감사합니다. 노로바이러스는 언제나 겨울에 유행을 하니까 노로바이러스도 사람에게 위험합니다만 밀가루를 그렇게 많이 먹는 것도 있다만 충분히 더 위험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전윤창 씨에게 드리고 싶은 마음은 저는 전윤창 씨의 사연을 볼 때마다 점점 더 제가 얼마나 보수적으로 늙어가고 있는가를 스스로를 확인하게 됩니다. 전윤창 씨 제발 검색하세요. 검색해서 나와 있는 것만 해. 나와 있는 것만. 근데 전윤창 씨를 또 뭐라고 할 수 없는 게 이게 혼자 그래도 소비하는 거잖아요. 네. 친구끼리 뭘 하기로 했는데 이렇게 만들어 놓고 제일 싫은 게 안 먹어. 아니. 안 먹으면 뭐 그렇다시지 본인은 먹을만 하다고 끝까지 주장하는 거잖아요.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왜 먹을만 그 전혀 이해하지 못하겠다라는 저도 대학 때 대학 때 그려봤어요. 순진무구한 표정으로 네. 이 정도면 먹을만하다. 야 와사비 찍어 먹으니까 맛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검색은 이렇게 합니다. 밀가루 반죽 잘하는 법 혹은 뭐 수제비용 반죽 추천 배합 추천 이렇게 보세요. 있습니다. 제가 팁을 좀 드리자면 네. 반죽할 때 뜨거운 물로 했으면 훨씬 나았죠. 나 지금 그 생각을 처음 했어. 뜨거운 물을 안 썼을 수 있군요. 그러니까 입반죽이라고 따로 있어요. 맞아요. 그건 그런데 네. 근데 보통은 저는 뜨거운 물로 하라고 배웠어요. 처음부터 그쪽이 훨씬 편하다. 초보한테 가르쳐주기도 그게 편해. 하다 보면 팝업물로 해야 될 이유를 못 느껴요. 그냥 자주 안 하니까. 저는 뜨거운 물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읽을 때도 생각을 못했구나. 네. 바로 막 12월 날씨에 수돗물 양은 어떻게 됐을지는 모르지만 네. 적어도 안 익은 걸 먹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수제비 할 때 그리고 그 던져 넣을 때요. 끓인 상태에서 넣나요? 아니면 그 처음부터 넣고 끓이나요? 끓인 상태에서 던져 넣나요? 익숙해지면 아무 때나 해도 돼요. 그런가? 보통은 끓었을 때를 생각하죠. 네. 네. 익숙해지면 아무 때나 해도 돼요. 여기에서 제가 한 말에 맹점이 있죠. 네. 익숙해져야죠. 그러자면 교과서가 필요해요. 네. 훌륭한 텍스트북이 천재를 키웁니다. 네. 그리고 바보를 막아줍니다. 그렇죠. 사실은 요리만큼 인류가 그 많은 자료를 남긴 분야도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럴 수도 몰라요. 자료들이 많잖아요. 네. 사실은 그것도 한 번도 안 찾아보고 했다는 것에 대해서 찾아봐라. 네. 세 번째 사연만에 저희들은 더 이상 전윤창 씨의 편이 아니다. 아니게 되었다. 라는 사실을 알려드리면서 네. 여기까지가 139회 당첨된 사연들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를 진행하는 싱어송라이터 안승준 군입니다. 방송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들으신 방송은 국내 최고의 코미디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의 베스트 사연 편집본입니다.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여러분의 재미있는 사연뿐만 아니라 훌륭한 아티스트의 좋은 노래도 편집 없이 모두 틀어드리는 대한민국 유일의 팟캐스트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각종 팟캐스트 프로그램 포털 검색해서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에 혹은 XSFM을 검색해 주세요. XSFM입니다. P-O-D-E-R-A XSFM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